됐다 땜땜땜땜땜땜 땜땜땜땜땜땜땜땜땜땜땜 땜땜땜땜 갑시다 좋은템을 얻은 것 같아요 아 이제 팀 좀 보자 이 자식들아 땜땜 어 좀 그만 써라 어어 어어 아이야 스킬 쓸 때마다 멈춘다고? 옵션을 좀 낮춰봐요 그러면 두발로 다니는 쏜은 이발 쏜가요 저들이 많이 넣어줘서 삐진거야? 아이고 진짜 빵빵빵빵 빵 자 미션 미션 일단 깹시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얜가? 아 얘구나 뭐라고? 올드비디오 아 올드비디오 비디오를 찾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아 베놈 나왔다고 오케이 뭐야 블루스크린 왜 또 버릇 범죄조기 가입하고 싶나요? 지금 당장 왕군학원에 통룩하세요 마피아 3화폐 취업률 100%를 자랑하는 왕군학원 뒤에서 총질을 하더라도 이렇게 방패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부순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렇게 뒤에서 닌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돌려차기로 이렇게 함께 날려줍니다 뒤에서 미사일이 아니 사람이 날라오더라도 이렇게 어퍼커스로 스빙크 감독님께 배웠습니다 수많은 지지리들이 마피아 3화폐에 취업하기 위해 우리 학원을 찾습니다 지금 당장 등록하시면 가라데, 공포, 유도, 태권도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저로의 기회 단돈 39,800원 덤으로 술탄 맛까지 보여드립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080-560-6060 080-560-6060 모든 카드 환영합니다 단돈 39,800원 1,800원 2,900원 1,800원 2,900원 3,900원 3,900원 이렇게 끝이야 이게? 범죄족이 차트라는 거야 뭐 갑시다 렉 안걸리죠? 오케이 이리와 내가 이제 슬슬 걸리기 시작하는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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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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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내 자식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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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먹을 거야 좋았어 죽어라 안 죽냐 얘네 와 진짜 죽어 죽어 캡틴 아메리카 했다고? 굿 악당 교수리인가요? 어허 아까 그 비디오가 뭔가 어허 악당을 키우는 그 학원인 것 같아요 뭐 방금 등록하면 할인해준다고 그랬거든 내가 방금 가서 관심 조심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여기는 그냥 자리나 이런게 없나봐 스틸 개념 같은게 없나봐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런 것 같아 아 뭐 나한테 뭐 나한테 뭐 오라고 했는데? 누가 나한테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아 에이전트 어 도용 고맙습니다 쉴드 당신의 도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라는데 내가 뭐 했지? 뭐 한 것 같긴 한데 끝인가? 미션 끝인가? 미션 어 오 지금 오케이 렉 안걸린다고? 굿굿 근데 아이언맨은 약간 화려해가지고 렉이 많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어 여보세요 아이언맨 진짜 화려해 오케이 아이템을 뭔가 좀 많이 얻었는데 이건 뭐지? 헐크 거고 뭐 쓰레기 아이템 음 에이투 헐크 템파밍들이 그렇게도 나쁘진 않게 됐네요 갑시다 집으로 튕긴다고?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게 그렇게 요구 사항이 높은 게임이 아닌데 템 팝시다 헐크, 헐크 할 사람 없지! 미스터 판타스틱 미스터 판타스틱 흐흐흐흐흐흐 이거 탈고 이것도 탈고 이거 뭐야? 어어? 이치다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건 리펄서 블라스트만 좋아지는 거고 이거는 회복력이 엄청나네 야 무조건 이거지 야 무조건 이거 해야지 이거 팔아야지 이거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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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어 로키? 로키 거 헬름도 있네 별로 좋은 아이템이 아닌 것 같아요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쓰읍 뭔 차이야? 방어력 차이지? 슈트 파워 아 마력 차이구나 마력 차이 이걸 합시다 유니빔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것도 필요 없고 요거랑 요거랑 좀 더 갖고 있고 땅에다 아이템 좀 갖고 있고 베논 메달 베논 뭐 메달이야? 체력이 50% 이하일 때 20% 이상의 데미지를 갖고 데미지 레이트가 20%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디펜스 점수가 10초 동안 200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체력도 110 플러스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막 죽을뚱 살뚱까지 간적이 별로 없어서 매력적이지 않네요 흠흠흠 흠흠 아담을 만나라고? 티머피어로 파워포인트 스팬드 아 오케이 파워포인트 뭘 찍는게 좋지? 뭘 찍는게 좋나?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로그인 어워드 어! 아 이거 주는구나 리모티드 미션 리모티드 미션 레벨 레벨5까지 올라온거 축하한다고 뭐 선물 주려나봐요? 갑시다 이인가? 아아 그래 뭐하는거야 오오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미션 리모티드 미션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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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유니빔이 그렇게 좋은거 같잖아 제트푸트 플라이트 어 야 위로 날아다닐 수 있는거네? 야 이거 좋은거 아냐? 겁나 좋은거 아냐 이거? 전체 가력이 맥이 별 덜거리지 않나 그지? 제트푸트 플라이트 아 이게 이렇게 처할수 있구나 이럴스가 cá 임시 날아올라 저 하늘 오오 좋은데 탈출할수 있게 했는데 아 미션을 막 잔뜩 받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가봅시다 아 메카닉 어 기계화 테러리스트 집단이 뭘 하고 있대요 가서 때려 포스래요 그거겠지 뭐 아니야? 그거겠지 뭐 제츠 도크 다시 갑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미션이 뭐가 있는 거조 됨 베넘 나왔어? 날아올라 저 하늘에 멋진별이 될래요 후후! 좋구요 어딨어 개자식을 찾아주겠어 여깄구만 어디였어 나 죽어 어딨어 죽어라 제발 죽어라 이리 via 조금만 기다려 자 덴덴덴덴덴덴덴덴덴덴덴덴덴덴 좋고요 같이다 도망갑시다 자 템 파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럭키 커뮤니케이터 뭔가 많이 나오는데 아 야 템 좀 보자 이 자식들아 귀찮다 너네 팬 팬 사이너 나중에 한다니까 어 노란색은 또 처음보네 아 이 자식이 노란색 어 이건 또 뭐냐 스페셜 아이템을 차릴 수 있는 확률이 7.1% 늘어나고 슈트 파워 마녀 마력이 25% 마력이 25% 늘어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이트 확률이 45% 늘어나고 유니빔 제트 부츠 플라이트 채널들이 벌써가 일식 플러스 아 아 아 이건 뭐야 코스믹 아이템 랭크 플러스 모든 파 어 야 이게 더 좋은 아이템 네 이건 팝시다 아니 이게 이게 더 좋은건가 레어 아이템이 좋은건가 스페셜 아이템이 좋은건가 내가 더 갖고있는게 더 좋은거 같긴해요 가자 안녕 안녕 킹핀을 찾으라고 오케이 이거야 이 자식 야 채널들 리펄서가 중요 중요한거 같아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오케이 갑시다 아야야야야 오케이 아 여기 다 죽이라고 컨스트럭션 사이트 어 건설현장 도착했다 야 이게 겁나 좋은데 이거 랩 못찍었어요 벌써 와우 빠르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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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튕겼다고 왜 튕기지 도대체 음 가스님 다시 오셨네요 안되면은 딸게임 해 오케이 나도 같이 하고싶은데 안되는걸 스트레스받아가면서 하면은 좀 그럴거 같아요 펀치 진짜 쓸데없는거 같은데 이거 좀 바꾸자 이거면 몰라 원거리가 더 좋은거 같아요 원거리가 더 좋은거 같아요 오케이 재밌어보이죠 뭐라 아 뭔가 단순하면서 재밌어 한글에 런충 어 한국에 런충하면은 재밌을거 같은데 괜히 캐시젤로 엄청나게 그럴거 같긴 해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그럴거 같긴 해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그럴거 같긴 해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그럴거 같긴 해요 어 야 뭐 보스 나왔다 보스 잡으러 갑시다 보스 잡으러 갑시다 뭐냐 이거냐 어 뭐야 나 처음으로 죽었어 어 야 저 보스 엄청 센데 무시하면 안될 수준인데 갑시다 아 저 보스 엄청 쎄구나 알겠어 손방에 죽었어 이 개자식이 끝났어? 죽었나본데 뭐야 뭐하는 자식이야 이거 어 어 나왔다 가자 야 얘 겁나 센가봐 얘가 죽어라 제발 죽어라 까지 어얽 풀어라 아이고 한명 더 죽구요 네 한명 더 JULY 구역하시구요 아잇 템 템템 템 템 템 땜 템 템 템 템 탐 정보가 엄청 좋은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워 워 이건 별로고 리노메달 녹다운이구나 아아 맞으면은 확률로 녹다운인데 내가 한방에 녹다운 된거네요 문도 지지리도 없지 어? 아 이게 같이 다니는 동료들 데리고 다닐 수 있는거구나 노동요는 아니죠? 재밌죠? 하길 어 괜찮지? 이거 할만하죠? 게임 어어? 오토바이 있어? 쟤 뭐야 날아갔어 공속차로 오 쟤네는 뭐야 일로와 에야야야야야야야 운자들이 이러고있지 자식들이 얘를 구해야되는거지 지금 개다필 자, 한명 구했고, 오케이 굴렀다 가자 쟤도 날라다닌다 같이 가요! 어, 뭐야 미안해요? 오케이, 아, 웨이포인트 찍고 인벗 아아 뉴욕시티는 당신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오케이